신기한 마법의 나무엔 한 귤 맛 좋은 배 열릴까 아니 그것보다도 모든 소원 들어주는 그런 구슬 열리면 정말 근사할 거야 신기한 마법의 나무엔 어떤 열매들이 열릴까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구슬이 열렸으면 좋겠네 아니 그것보다도 모든 소원 들어주는 그런 구슬 열리면 정말 근사할 거야 신기한 마법의 나무엔 어떤 열매들이 열릴까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구슬이 열렸으면 좋겠네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구슬이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구슬이 열렸으면 좋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